강혜경 씨 측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회 공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인 2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강 씨는 이외에도 추가적인 정의 인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의 변호사 노영이는 공개를 명단에 대해 설명하며 명 씨와 연관된 인사들이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강 씨가 명태균 씨와 관련된 회사들이 의뢰한 여론조사 150권을 공개하며 김건희 여사회 공찬 개입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강 씨는 앞으로 추가적인 녹취록이 공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명단에는 여권 인사뿐 아니라 야권 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연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김건희 공찬 개입 의혹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반박하며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법사위에서 명태균이 거래한 후보자나 의원이 25명 정도 있다고 언급하며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윤 대통령의 대선 경선 기간 동안 다수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명 씨가 운영자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강 씨는 과거 통화에서 명 씨와 관련된 금전 거래에 대해 언급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정치관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